이승은 아름다운 하늘아님과 아이보리셈 드레스를 입고 아주 착용하게 구멍이 계시는데요 신발이 좀 많이 예쁜데요 조심하시구요 원 안에 서실래요 원 안에 서셔서요 시선에 물장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가운데 날아가고 싶어 하구요 자 살로 오른쪽에도 멋진 화상한 미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하에서 정말 멋진 연기를 보여주셨던 우리 이재이신데요 잠시 뒤에 본 시상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신발이 높은 신발을 신고 계시는데요 네 그냥 조심하시고요 원 안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에도 정말 많은 시즌이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팔자 아름답게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가 기대가 되는데요 멋진 사진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좋은 편을 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나여러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설혜씨 최인형씨 무대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아하게 네 우아하게 금빛 제 지금 시선에서는 약간 금빛으로 보이는데요 금빛 드레스를 입고 네 지금 레드칸핏을 갖고 계십니다 네 턱 조심하시고요 몸 안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멋진 포즈 기대합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에 따라가 주시고요 네 이어서 오른쪽도 살짝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디어 오늘도 시선을 참고 다시 우리 최인형씨인데요 군대위에서도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아이러 모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참 잘 어울립니다 우리 박세환씨 어서 오세요 네 조심해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기 턱 조심하시고요 네 원 안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하시는 포즈 예쁜 포즈 안느라 포즈 많이 취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에 시선 살짝 느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도 박세환씨 기다리는 카메라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소식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박세환씨 무대에 올라오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영상에서 만나요